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원풍 되겠습니다. 원풍 코드번호 0083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12일 10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우려감을 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쪽에서 대형주,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S&P500 지수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줬구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로는 기술주 반등세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또는 쇼커버링이죠. 쇼커버링, 공매도 한 주식을 다시 대갚기 위해서 다시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영향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세가 조금 올랐구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필라델비아 반도체 시수도 좀 하락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씩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이제 보시면은 상승, 하락 여러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 쉽게 쉽게 보자구요. 어떻게 어떻게 봐야 시장의 흐름들을 어떻게 잘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쉽게 다가가자구요. 코스닥 보시면 돼요. 코스닥 412개가 상승이 되고 있고 898개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로 지구 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 원풍은 1.69%에 대해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조정장이에요. 조정장. 조정장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락장에서도 강하면 상승장에서는 어떨까요? 더 강하겠죠? 그럼 이런거에요. 지진이 나요. 지진이. 근데 건물이 지진이 엄청나게 세게 나도 버텨요. 그러면 지진이 안나면 더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와요. 파도가 살짝 왔는데도 무너져요. 근데 파도가 엄청나게 세도 견고하고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종목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풍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그런 케이스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락 추세선을 지금 삼각형 돌파선을 지금 현재 매집을 했고 21선을 안착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서 팔 거냐? 아무래도 꼭대기에 팔겠죠. 바보같이 돈을 많이 들였는데 6,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4,0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외인. 머리 나쁜 외인이 아니다. 외인은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한 외인들입니다. 그러면 외인들을 역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AP 트레이더를 조금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 분할 접근으로 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랑, 감정이 조금씩 배제가 되고 켜놓기만 하면 분할로 매수를 해서 분할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팀 브라보 쪽에다가 알파 트레이더 문의를 좀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풍이라는 종목은 일단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관련주이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고 회사가 우량하죠.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관련 있으신 분들은 원풍을 꼭 보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무료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정보인데 네이버에서 APTUDA 연구소를 치시면요. 여기 노란색 부분에 반짝반짝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아침부터 시황에 대한 내용들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KSP 현재가 276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840원 손절가 2620원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던 21.81%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또 다른 종목 보시면은 이스타코 9.42%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싸이죠. 싸이 관련주. 옛날에 그 깡남스타일 그거 뭐냐 그거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PTUDA 연구소에서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메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위쪽 상단에다가 APTUDA 연구소를 이렇게 치시면요. 거기에 이제 상단 링크에 보시면은 APTUDA 연구소를 클릭하셔가지고 홈페이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고물 가격 추이라든지 뭐 정치 테마 관련주 총정리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는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클릭을 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받을 수 있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김은유사님은 7시 31분부터 이렇게 미국 시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날 미국장에 대해서 흐름이라든지 오늘장 주도 섹터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뭐 10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읽어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포인트 엔지니령 현재가 406건 기준 매수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11.73%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공부, 자기 주도적 복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돈으로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투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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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